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우리 춤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대전시립무용단. 75번째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공연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번 작품은 불멸의 로맨스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형으로 한 유성과 예랑인데요. 작년에 첫 선을 보인 유성과 예랑이 더욱 짜임새 있는 구성과 안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세계 속의 대전, 대전 속의 세계를 표방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섹스피어의 낭만적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적 정서로 재해석한 글로컬 충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 도솔산 아래, 조상 대대로 웃다리 풍물을 이어오던 두 가문이 있습니다. 각 마을 수장의 자녀였던 유성과 예랑은 첫눈에 반하게 되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사건으로 두 마을은 대립하고 유성과 예랑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세계는 글로컬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우리 대전 시립무용단도 세계적인 대문호 섹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세계적인 작품을 우리 문화유산인 웃다리 풍물과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줄다리기를 메소드로 적극 활용해서 글로벌과 로컬이 조화를 이뤄놓은 글로컬의 예술적 가치를 재창조하는 글로컬 충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을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의 애절한 사랑 연기가 보는 이들을 매혹시키는데요. 유성역에는 대전 시립무용단의 김임중, 이현수 수석단원이, 예랑역에는 이지영, 서예린 수석단원이 각각 더블 캐스팅됐습니다. 유성은 장난스러운 모습도 많고 귀엽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장난스러움은 겨드랑이 간지름도 피우고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고 예랑이 약물을 마시고 쓰러졌을 때 정말 죽음으로 운인하고 가삼 아파하고 그런 애절한 표현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책임감 있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극중 예랑은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밝고 맑은 캐릭터이며 철없이 보여도 자기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 그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강인한 여성으로 변해가는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두 주인공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유성과 예랑 다채로운 무대 구성으로 우리 춤의 역동성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는 여러분들의 놀라운 열정과 섬세한 감정표현 그리고 강렬한 춤 실력을 무대에서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성과 예랑의 사랑과 죽음이라는 이 상반되는 두 감정을 춤으로 무용수들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해 주시고 작품의 해설을 돕는 줄광대의 재담과 줄타기의 묘미를 한껏 느끼시는 관람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국가 무형문화재 줄타기 이수자 신재웅 씨가 줄광대 역을 맡아 극의 흐름을 전달하는데요. 문화와 예술은 향유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값진 보석이 빛나는 것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 유성과 예랑 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쩌면 섹스피어의 메시지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춤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전시립무용단의 유성과 예랑은 5월 31일과 6월 1일 두 차례 대전예술의 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전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로미오 앤 줄리엣 2 유성과 예랑 저희 대전시립무용단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안 오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꼭 한번 오셔서 저희와 함께 호흡해 주세요.